엄마 미안해 옆집 택배인데요, 이거 좀 부탁 좀 드리려고 물건 언제 옵니까? 당장 내 총 카드야 이 새끼야 그 잡아! 가만히 저 들고 튀었단 말입니까? 창문적 심화되라 넌 그 가방만 주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해 주게 옷 없다고! 우리 그 쥐건 뭔데? 민재야 그거 잘 갑시다 그거 잘 갑시다 말을 못해 못해